채취 PT는 2022년에 출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가 적용된 디지털 기기들을 요즘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기가 지니, 시리, 빅스비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기계가 응답을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든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채취 PT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다르게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취 PT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 가입만 하고 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료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다른 점은 대화방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각 대화방마다 이전의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이 저장되어서 이전 내용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면 또다시 새롭게 물어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질문을 하면 이전 내용과 연결해서 인식해서 답변을 내놓는 것인데요. 이전에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대화가 이어지는 점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고 편의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화방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생성이 되는데 첫 질문과 답변에 걸맞은 방제가 저절로 입력되어 생성이 됩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사용을 해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 방 제목을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하고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연결해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방마다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공지능의 형태와는 뚜렷하게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한 질문부터 전문가들만 알법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깊이 있는 질문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Chet GPT의 Chet은 대화를 뜻하고 G는 생성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너러티브의 약자입니다. T는 미리 학습된 이라는 프리트레인드를 의미하는데요. T는 트랜스포머로 인공신경망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Chet GPT란 대화 형식으로 생성되는 미리 학습된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장점들도 존재하지만 단점들도 갖고 있으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라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het GPT의 장점은 시간 절약에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자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데요. 이전에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키워드 한두가지만 사용해서 검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한 이후에는 제공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출연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Chet GPT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고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가지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출연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가지 문장을 넣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넣어 질문을 할수록 답변도 더 정확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또한 제공된 답변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궁금할 때 이전에는 검색엔진의 김치 요리라고 검색을 했다면 Chet GPT에는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알려져 그런데 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새우가 들어간 레시피는 제외하고 알려져 그리고 집에 두부랑 양파가 있는데 두부랑 양파가 들어가는 김치 레시피를 알고 싶어라고 훨씬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데요. 매운 음식들은 빼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열량이 낮은 레시피로 두 개만 알려져라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요청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직접 김치 레시피를 다 찾아내고 그 중에서 덜 매우면서 새우는 안 들어가고 두부랑 양파가 포함된 열량이 적은 음식을 골라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런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Chet GPT를 활용하면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는 데 좋습니다. 혼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Chet GPT를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얻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Chet GPT는 잠시만 기다리면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전 세계의 정보가 담겨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에서 검색이 되어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Chet 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인식하고 답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et GPT가 다루는 정보의 양이 700만 권 정도의 책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700만 권의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0만 년 동안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몇 번의 질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Chet GPT가 다루는 정보에는 전문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소한 것들도 Chet GPT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거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쓸 편지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소설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댓글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SNS에 올릴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검색 최적화에 맞추어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철학적인 질문이나 미래 상황을 예측해달라고 하는 질문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 Chet GPT이지만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에 해당되는데요. 여러 답변들 중에서 맞는 것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한 가지 답변을 아주 확신에 찬 말투로 알려주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t GPT를 이용할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검증을 한 후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이 모두 정답이나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Chet GPT는 정답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정보들 중 내가 원하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유명사는 모른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드라마 제목이나 사람 이름 등 고유명사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2021년 이후에 지식은 아직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 이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이 제공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고 답변 또한 원하는 퀄리티의 수준으로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단점으로 꼽히는 대표 문제도 있는데요. 학교 과제나 논문 작성 등에 Chet GPT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제나 논문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용해야 하고 그 내용이 검증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또한 출처도 꼭 밝혀야 합니다. Chet GPT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검증된 자료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에필 과제 제출이나 논문 작성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이용되었을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제재의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Chet GP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으니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Chet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 절차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문을 입력하는 란에 원하는 질문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글로 입력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속도가 영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느립니다. 영어로 사용했을 때 사용 속도가 더 빠르고 답변도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난입니다. 한글을 입력하더라도 답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번역 기능이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Chet GPT 폴 구글이라고 검색하고 가장 상단에 뜨는 것을 선택해서 크롬의 추가를 누른 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랭기지를 한글로 나올 수 있게 선택해준 뒤 창을 닫고 다시 Chet GPT 화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질문하는 입력 란 위에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표시가 뜨고 한글로 질문을 입력한 뒤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해주고 사용하면 원하는 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키워드만 사용해서 질문을 하기보다 문장형으로 길게 말을 하는 것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가깝게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가 많아지는 법이 뭐냐고 물어보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알려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het GPT한테 어떠한 역할을 줄 수도 있는데요. 너는 지금부터 직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말을 해준 대로 해당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그 역할에 맞는 어투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해주면 해당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너는 직업이 고객센터 상담원이야 라고 말을 한 뒤에 질문을 하면 Chet GPT가 고객센터 상담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의 말투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t GPT는 채팅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각 주제에 맞게 방을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또 채팅방마다 주제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르게 설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용도에 맞는 채팅창을 쓰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사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매번 새롭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해당 채팅방을 저장해두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너무 길 때는 짧게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짧을 때는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어 유용한데요. 내용은 동일화되 말하는 톤을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써달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채팅방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면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더 정중한 투로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채 GPT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는 대답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오류투성이인 답변도 신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답변을 조합해서 내놓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검증을 하고 답변을 활용해야 합니다. 채 GPT는 원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따로 수집해야 했던 기존의 검색 방식과 다르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채 GPT는 새로운 개념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현재에도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필 논문이나 과제 제출, 범죄 악용 등 잘못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규제를 준비하는 등 온압용에도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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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tion Montre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